힙니다! 청통신의장! 안녕하세요! 저는 송중근! 강혜연입니다! 가을이고 선선하고 목이 딱 좋은 계절이 아니겠습니까?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죠? 바로 연근남매 사인이 담긴 장바구니라는 선물로 드립니다! 저희도 너무 갖고 싶지만 댓글을 달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6시 되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!